반갑습니다 오늘 이 계산대제 이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고문사 원명주지스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또 사부대중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취임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전부터 우리나라 불교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불교가 침체되어 가면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우리 민족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1700년 동안 우리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서 그 역사와 전통을 함께 그 문화를 이루어왔는데 근저히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물질적인 풍요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 정도로 풍요로워졌지만 상대적으로 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자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그동안 17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같이 함께 해오면서 우리 백성들을 평안하게 그나마 평안하게 해줬거든요 어려운 그러한 환경 또 외세 침략도 함께 극복하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오면서 불교 부처님 법이 우리 백성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어왔는데 지금 그 역할이 좀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서구 물질문명이 이렇게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불교적인 대처가 조금 빠르지 않지 않았는가 너무 급속도로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그 불법 부처님 법은 완전하잖아요 완벽하고 그런데 그 시대시대마다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 그 언어에 맞게 이제 그걸 전법 해왔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게 너무 대처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정서 그런 사고에 불교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잘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명상이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로 지금 되어 있죠 오히려 우리 불교적인 명상이 서구 유럽 또는 미국으로 전파가 되어서 오히려 미국에서 유럽에서 지금 우리 불교가 명상으로서 지금 현실적인 승화를 시키고 있다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사고, 그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각색되어 가지고 오히려 불교적인 그러한 고급적인 그런 진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서 각색되어서 지금 어필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서 꼽히고 있는 지금 명상이 우리나라에 다시 역수입되어서 지금 행행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잡아야 되겠다 명상의 본류는 불교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가 대성불교권에서 그야말로 불교적인 것이 완전히 꼽힌 것이 바로 간화선이라고 그래요 조사선이죠 그래서 조사선 중에는 간화선도 있고 묵조선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종지, 우리 종단의 종지에 부합되는 것이 바로 간화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화선은 아시다시피 우리 스님들의 전유물이 됐어요 그동안에 어떤 옛날에 성철 스님이라든가 또 숭산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오히려 미국의 미국 지식인들에게도 전달이 잘 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틈에 거의 이제 중단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우리 불자들에게도 간화선이라고 하면 오히려 막 어렵게 생각이 되고 힘들게 생각이 되고 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마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종단, 특히 이제 우리 종단에 소속된 선원에서 매 철마다 한 2천여 명의 수자스님들이 지금 정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제 거기에 우리는 그 스님들과 같이 간화선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간화선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스님들을 우리가 공양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불자신도들이 철마다 이제 대중공양도 다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트렌드화 되고 있는 명상을 다시 우리 종단에서 재정립해가지고 정리정돈을 다시 해가지고 이것을 K명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의 불교를 재탄생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잘 보급이 되고 우리 템플스테이 사찰이라든가 특히 우리 봉운사라든가 우리 직영사찰 직할사찰들 통해서 그야말로 불교가 나에게 부처님 법이 부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닿아서 나의 마음을 정말 평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선명상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이게 이제 다시 세계화 되어서 정말 명상의 본류는 코리아 한국이다 한국 불교다 라고 히트칠 수 있는 그러한 인대 계획을 지금 가지고 K명상 또는 K선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명상은 왜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일단 평안히 해야 돼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돈도 많고 권력과 명예와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왜 혼자 우울증에 걸리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혼자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왜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그리고 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거는 사실은 일체 유심적으로 해서 같은 범주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거는 인연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감정덩어리는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자업자득 내가 만들고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환경적으로 좀 불편하고 어렵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고 내 마음의 고락의 어비인과가 그야말로 작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요 우리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왜 버리겠어요 오히려 있는 것도 버리려고 그래 왜 그게 별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다 착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얻어야 내가 편하고 뭔가 얻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뭔가 쌓아놔야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지만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게 해결이 됐느냐 내가 돈이 많다고 해결이 됐느냐 내가 전륜 상황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해결이 됐느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됐다고 해결이 됐느냐 자식들이 진짜 잘 되고 우리 가족과 부부 친구 모두가 잘 됐다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결이 됐다고 해결이 됐다고 해결하면 내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건 별개예요 별개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금강경 하잖아요 범소유상 개시험하 약견제상 변화 직견여래 약이 새끼나 이음성구하시음 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건 연연하다는 건 네 마음만 다친다 네 그 마음이 업이에요. 그게 고락이라고 하는 고락사, 유식에서는 고락사 삼수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고락,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이걸 인과작용을 고락업이라고 해요. 이걸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윤회. 보통은 윤회한다 그러면 물리적인 몸이 죽으면 다시 어딘가 태어났다가 삼순도 천상인간 수라에 태어났다가 또는 지옥아기 죽생 사막도에 태어났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육도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윤회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감정이에요. 감정.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편안하고 이게 이제 선도 좋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반대적인 마음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고업이라고 해요. 고업.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 낙업하고 고업하고 이게 이제 둘이 상대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있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떨어질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죽음이 남아있고 젊었으면 늙음이 남아있고 건강했으면 병이 남아있듯이 이게 인과작용이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 내 마음이 윤회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윤회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것을 둘 다, 두 개 다 고락이라고 하는 즐겁고 괴로운 이 고락이라고 하는 감정 덩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게 안욕다라 삼백삼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할 때 내가 뭘 원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쁘겠죠? 즐겁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면 즐거웠으면 괴로움이라는 업과가 남을 것이고 기뻤으면 슬픔이라는 업과가 남을 것이고 그게 인과로 남는다고. 그게 업덩어리예요. 업덩어리.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뭘 큰 걸 이루어. 그럼 마음도 크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질량으로 업과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자기가 즐긴 만큼, 자기가 행복한 만큼, 자기가 기뻐한 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즐거움의 질량만큼 괴로움의 질량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음이 아까 유뇌한다고 했잖아요.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상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건 각자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부모는 부모의 업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업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업을 마음대로 못하고 자식의 업이 부모의 업을 마음대로 못해요. 영향은 주고받겠지, 서로. 정말 지극한, 정들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게 부모 자식지간이거든, 유정 중에서도. 그러니까 업이 가장 많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유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각자 업을 해결해야 돼요. 각자. 그래서 자업자득이에요. 자작자수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나의 감정덩어리 업을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즐거운 일 때문에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죠.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럼 내가 즐겁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때문에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청난 착각이에요. 왜? 예를 들어 부처님한테 돈을 이만큼 갖다 드렸어. 부처님 행복하실까요? 그거 다 아니죠. 왜냐하면 부처님 마음은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이 두 가지 업이 없어요. 그런 감정덩어리가 없다니까요. 뭘 봐도 편안하고, 뭘 들어도 편안하고, 가시밭에 있어도 편안하고, 지옥 불구동 속에 있어도 마음은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부처님의 경지거든요. 그런데 중생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금만, 조금만 불편해도 괴롭잖아요. 조금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도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건 어디?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다.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업덩이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보고 즐거운 게 나타나고, 돈이 사라지면 또 괴로운 게 나타나고, 그 즐겁고 괴로운 감정덩어리 마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 그런데 업이 없는, 부처님과 같이 불보살림과 같이 업이 없는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다. 이 인연 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인연 연기일 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상의상존하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되고 대신 그거는 그것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맞자 생로병사 다 결국은 사라지고, 결국은 붕괴되고, 결국은 다 변하고, 무상무아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인 안이비설 신의의로, 내 육신으로 보고 듣고 이 현실을 보고 내가 보는 현실은 그냥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내 감정, 나의 업을 얹어버려 거기다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 피워라, 피워라, 무심해라. 그래 맞자 다 무상이고 무화기 때문에 그게 연연할 필요 없다. 아까 말씀드린 금강경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마음을 다 피우면 어떻게 되느냐? 무한한 편안함, 무한한 편안함. 그게 니르바나라 열반이라고 그래. 무한한 편안함. 어찌됐든 세상이 그냥 무너져도 내가 편안함이 되는 거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인연 연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니고 간섭해서도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래서 즉심시불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부처가 되느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다 부처로 보이잖아요.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인다듯이. 그래서 내 마음을 일단 중도화해야 된다. 그걸 중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마음을 자꾸 얹히지 마세요. 탐진치, 삼독심을 자꾸 낼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 그러더니 그렇구나. 아, 그게 다 인연 연기로구나. 이렇게 평안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좋은 일이 저절로 생겨요. 내가 애쓴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고 평안한 마음을, 중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기더라고, 나는. 오늘도 좋은 일을 이렇게 와서 본문도 하고 맨 좋은 일이야. 그게 일일시오 일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여유 있게,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게 정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아무리 세상이 흙탕물이라 해도 그래서 우리가 연꽃을 그렇게 높이 치는 거예요. 그게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꽃이 불교의 꽃이에요. 세상 일은, 흙탕물은 연기, 인연 연기에 의해서 흙탕물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맨날 맑은 물만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맑은 물에 고기가 어떻게 사나?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려니 해버려. 나의 다만, 내 마음만, 내 감정 덩어리만 삼업청정해야 된다. 신구의 삼업청정. 행동이 무심해야 되고, 생각이 무심해야 되고, 그리고 말하는 데 무심해야 되고. 이걸 청정. 신구의 삼업청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편안하면 세상이 편안하다. 내가 부처가 돼야 세상이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시고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시고 참선하세요. 참선. 참선이 곧 명상이거든요. 명상은 광의적인 뜻이고 참선은 명상 중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그러니까 간화선, 묵조선, 이빠사나, 사마타 이런 건 전문적인 수행이에요. 이걸 참선이라고 그래. 선을 참고한다. 선 자체가 금방 말씀드린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간화선이고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마음이 어느 정도 내 감정덩어리, 내 업장을 내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간화선을 하세요. 묵조선도 하고, 이빠사나도 하고, 사마타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제 준수한 업장이 되거든요. 내가 업식, 업장, 좋은 업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웬만한 거 보고 듣고 해도 그렇게 끄달리지 않아요.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절집에 우리가 재 지낼 때 막 49재 뭐 이런 거 촌도재 지낼 때 상주 보고 울지 마라 그러잖아. 아니, 그럼 왜 울어? 왜? 인연 따라서 다 연기 따라서 변하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죽어서 남는 것은 감정덩어리 업식이라고 그래. 그걸 업장, 업식이라고 그래. 그 영혼이에요. 그건 자기 업식 따라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걸 3세 양중 인과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살아있는 것만 보고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것은 지 업장이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넓게 봐야 돼. 시간이란 게 3세라고 그러잖아. 과거의 현재 미래에서. 그러니까 내생까지도 돌아보는 능력이, 안목이 있어야지. 그럼 내생에 또 다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또 살아가요. 문제는 거기에서도 감정덩어리로 살아간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이고 그래도 감정덩어리가 조금 줄어서 살아, 작은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삼선도, 천상인간수라.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불법남복.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마음을 빨리 고쳐먹고 나중에 죽어도 죽어야지 다음 세상에 그래도 그나마 좋은 업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웬만하면 마음을 고치세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 돈 벌고, 재산 불리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이런 거는 그냥 인연 따라서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연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그게 장땡이지. 내가 문제가 없어야지 내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 특히 우리 봉원사 신도님들은 우리 전국의 불자들의 모범이 되고 또 표상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잘 아셔야 돼요. 부처님 법을 잘 아셔야 되고 부처님 법이 크게 나누으면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인과법이고 하나는 연기법이고 하나는 중도예요. 그래서 인과와 연기의 법을 잘만 알면 중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과법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업장, 감정 덩어리 이게 육도윤회하는 것을 인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는 이 세상, 우리가 가족, 가정, 사회, 국가, 이런 자연 이 모든 안입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이 대상, 현상들을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다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막 부부지 간에 또 싸우잖아요. 막 싸워. 지금 국가 간에도 싸우고 싸우는 게 많잖아요. 싸우는데 한 사람은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싸울 때는. 그런데 그중에 화가 어떻게 나는지 졸도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지 혼자 화를 내서 옆에서 보면 웃겨. 본인은 심각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업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게 괴로움이 나타날 시간이 된 거죠. 괴로움이 나타날 시간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면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즐거운 업이 나타나잖아요. 때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시절 인연이라 그러는데 좋은 업이 나타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고통스럽다 해도 지 혼자 즐겨. 그건 이제 본인 업이 좋은 업이 나타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와 낙의 업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인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통 공업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춘기 또는 늙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거. 우울증 나타나는 거. 객년기 뭐 이런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업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 나머지는 다 각자가 달라요. 그리고 어차피 이 연기 세상은요. 다 이게 얻은 만큼 잃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죽듯이. 그리고 또 건강했으면 병을 얻듯이. 또 뭐 젊었으면 늙음이 오듯이.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얻은 만큼 잃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살이고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기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걸 연기법 있는 그대로 봐줘야지 얻을 때 그냥 막 좋다고 했다가 또 잃으면 또 굉장히 또 슬프고 또 막 난리를 치고 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얻다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할 때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할 것인가. 아니면 얻으면 얻은 대로 잃으면 이런대로 그냥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부처님은 이제 얻거나 잃거나 별로 상관이 없어. 거기에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얻을 때 즐겁고 잃을 때 괴롭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육도윤회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고해다 하면은 그 둘 다 버리고 마음을 업장소멸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래서 얻으면 얻는 대로 이러면 잃는 대로 아 이게 연기법이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내공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불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스님들로부터 본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좋은 말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문제는 저는 좀 섭섭한 말씀을 드리는 게 본인들 업장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 다른 사람 다 부처가 돼도 내가 부처 안 되면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 부처 되든 말든 내가 불편한데 내가 괴로운데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려면 내가 편안해야 세상이 편안해. 세상은 어차피 연기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한테 정이 많잖아요. 정이 많으면 정이 많은 만큼 힘들어져요. 자식은 자식 업대로 살아가는 거 아는 거예요. 자식 업을 바꾸게 이렇게 도와줘야지 자꾸 업을 부추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업장 소멸을 완전히 하면 그거를 바로 해탈이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니르바나라고 그러고 피안이라고 그러고 성불이라고 그러고 반역다라 삼맥삼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항상 유념하시고 순간순간 찰나 찰나 이 연기법과 인과법을 안 잊어먹어야 돼요. 이게 진짜 화두라고 그래요. 이게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찰나 찰나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탐진치 삼독심을 내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연기법이구나. 아 이게 인과가 지금 조처하는 일이 나타날 때는 아 인과로 나타나는구나. 과거에 내가 다 그만큼 내가 해먹었지. 그러니까 그 과보가 지금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쁜 것은 내가 과거에 기분 좋았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그런 인과가 지금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극복해 나가다 보면 업장 소멸이 점점점점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근사한 업장 소멸이 되면 그때는 아란도 될 수도 있고 보살이 될 수도 있고 보살은 부처와 중생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도체처럼 0, 1, 0, 1 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하는 게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보살이 되고 나머지는 또 부처가 되어 있고 이게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근계에 따라서 보살님이 정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보살이 돼야 된다. 왜 보살님 보살님 하느냐 하면 제발 보살 되라 이 뜻이거든.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한 참선을 해야 되는데 그 참선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쉬운 명상부터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5분, 10분이라도 멍떼기리라도 하고 뭘 해도 마음을 비우는 게 명상이거든요. 영화를 보면서도 명상할 수 있고 독서를 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명상할 수 있어요. 왜냐?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격동치는, 요동치는 윤회하는 마음을 잠시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업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업을 더 이상 발생, 감정덩어리는 자꾸 감정을 낼수록 업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덩어리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편안하고 비워내기 하는 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게 전문적으로 되면 아까 말씀드린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내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불멍도 좋고, 하늘멍도 좋고, 멍때리기도 좋고 그러니까 명상을 아세요. 아셨죠? 아까 무심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일 아시죠? 보시, 시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육바람일인데 보시가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게 그게 이제 비워내라는 뜻이거든요. 비워내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졌다. 그럼 보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춤으로 해서 내가, 내 분별심, 내 감정덩어리, 아깝다, 뭐 어쩌다, 뭐 이런 감정덩어리 다 피워내라는 뜻이에요. 그 연습하라고 보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라.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가 가장 중요하고 웬만하면 참아야 돼. 인욕해야 돼요. 탐진지, 삼덕시, 욕심을 내지 말고 참아야 돼. 그래야 자기 업장이 녹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직의 계율을 웬만하면 룰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룰 중에는 부처님 룰이 최고인데 부처님 룰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을 잘,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되고 또 우리 인간사의 룰도 잘 지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고 무심할 수 있고 그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정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모두 찰라찰라가 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 편하다. 그리고 나오는 행동이 바로 육바라밀 행동이. 보살이 하는 행동이 육바라밀이거든요. 그게 지혜 행위라고 그래. 그리고 무예자재 행위라고도 하고 그게 진짜 자비 행위거든. 그러니까 아셨죠?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전달을 해 주려니까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